해니트위 뿌띠 베이비룸으로 찾아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쇼스틸 전다인입니다. 아, 일단 너무 깜찍하고 귀엽죠? 정말 뿌띠뿌띠해요. 디자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. 보이세요? 구름 모양 같죠? 떠다니는 것 같아요. 근데 밑에는 하트까지 숨겨져 있어요. 너무 사랑스럽죠? 여태까지 일반적인 베이비룸, 무난하고 예쁘지 않았잖아요. 우리 아이들 노는 놀이공간이라 들어요. 이렇게 사랑스럽고 예쁜 공간에 있는 거 상상만 해보세요. 너무 예쁘죠? 너무 사랑스럽죠? 아이들 왕자님, 공주님 만드는 거 1촌이 가능할 것 같아요. 너무 예쁩니다. 이 디자인, 저는 오늘 그레이 컬러 준비했는데요. 인테리어랑 너무 잘 어울리죠? 무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컬러, 질리지 않는 컬러거든요.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저희 해님토이는 이 베이비룸, 뿌띠 베이비룸이 그레이와 핑크 두 가지 컬러 준비되어 있거든요. 핑크는 뭐라고 할까요? 그 떼기오일 컬러 있잖아요. 사랑스러운 그 러블리한 컬러를 해님토이에서 만들어냈어요. 정말 대단하죠? 이 베이비룸 너무 예쁘죠? 근데 해님토이 베이비룸이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. 해님토이 베이비룸 50년 동안, 반세기 동안 유아용품만을 전문적으로 만들어 온 기업이고요. 거기에다가 제가 지금 느껴지는데요. 굉장히 매끈하면서도 마감 처리 하나가 이렇게는 안전하게 만들어놨어요. 노하우가 있겠죠? 플라스틱 자체 생산 기술력 때문이에요. 이 해님토이 안전성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외부 잠금 장치 해놨거든요. 안에서 딸깍하고 열 수 있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 안전으로부터 더욱더 지켜주실 수 있고요. 정말 세심한 배려죠. 거기에다가 미끄러지지 않게끔 설계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놀이 공간이라는 거 생각해주셔서 좋겠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뒤에 되게 궁금하셨을 텐데 이 놀이판, 베이비로만의 놀이판 있는 거 보셨어요? 저희 추가 구성으로 준비해놨거든요. 놀이판 하나를 놔도 우리 아이들 정말 재밌게 놀 수 있겠죠. 안전한 공간에 놀이까지 준비해놨고요. 밑에 보시면 짜잔! 제가 되게 푹신푹신한 매트 위에 올라와 있는데 추가 구성으로 매트릭스까지 준비해놨거든요. 근데 이 매트릭스에 다른 게 좀 있어요. 박음질 자체가 굉장히 조밀조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라든지 끼임이라든지 덜하구요. 거기에다가 푹신푹신하니까 우리 아이들 누워있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이 뿌띠 베이비룸 오늘 함께 생각해보시고요. 아래 링크 보시면 이 러블리한 공간 구매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놨거든요. 해님투의 뿌띠 베이비룸과 러블리러블리 함께하시죠!